한 번 찍기 위해서도 수십 번을 이걸 당겨야 되거든요. 어느 성운이 다 짓는 게 될 정도까지 그거를 견디면서 비시가 촬영을 했죠. 조선시대 가능했을 법한 방식으로만 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촬영 당일날의 몸을 보니까 그 선택이 되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상책이 할 수 있는 액션 자체가 살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션 둘 셋 체감으로는 영원히 30도가 넘었을 것 같아요. 밤새도록 비를 맞았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정석 씨 저는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. 시즈로 했었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해줘서 집사는 수가 없죠. 연기하는 배우의 감성을 감동하는 것이나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기하는 배우의 감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